고생 많다 이 더운데 어? 이거 안일입니까? 어? 니 연습한다고 하길라 너 봤나? 그래예. 예.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낙동원인가 이거? 예. 낙동원 아닙니까? 아하 참. 고생 많다 하더니. 그럼 시합 때 3일 남았으면 시합 때까지 연습을 하나? 아닙니다. 오늘 완전 마무리하는 운동입니다. 3일 정도는 시기야. 또 이렇게 시합장에 가서 힘이 또 보충이 돼가지고 이 힘을 발휘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 3일 있다가 내가 꼭 내가 응원할게인 거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응원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길. 싸움소 낙동강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나는 이럴 거에 가면 되겠다. 이야. 대회 당일. 북옥면은 소싸움 대회를 허가받은 전국 11곳 중 하나이죠. 너 미국에 9병 당기부를 내고. 나처럼 만날 때 대함이 있더라. 경기가 시작되고 관중석도 꽉 찼습니다. 고맙습니다. 묵직한 힘의 대결 소싸움. 순수한 힘으로만 버티며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드디어 낙동강의 차례입니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소들의 기싸움. 이때만큼은 소 주인과 관중도 하나가 됩니다. 가수 성공. 강수. 강수! 머리를 맞댄 채 온 힘을 내뿜는 싸움소들. 우직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다 기회를 봐서 뿔치기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응원하는 소를 지켜보는 이들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 이번에는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러다가도 허점이 보이면 단숨에 치고 들어가 승패를 가르기도 하죠. 의젓하게 경기장을 돌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낙동강. 이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네요. 힘과 힘의 한판 겨루기에서 뜨거운 기운을 얻어갑니다. 야 소삼 구경을 참 잘하는 것 같아. 고향은 진짜 옛날에는 내가 이런 구경을 못. 여기서는 처음이거든 고향 와서 소삼 돼야 하는 거는. 말하면 뭐하냐고 내 고향인데. 진짜 소삼 보고 나서 다시 내가 제 2의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힘이 불꽃 나는 게 꼭 다시 내가 얘기를 한번 해야 돼. 소의 걸음처럼 느릿한 이의 정취가 가득한 곳. 창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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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